1. 디모데우스 3장 12절 이하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 66권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충격적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성령신학교에서 제가 쓴 책들을 교재로 삼아서 그렇게 매 학기마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그러면 토대신학입니다 토대신학 여기서 토대가 뭘 말하냐 하면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토대다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터다 그런데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교회들이 교회의 올바른 터인 성경에 굳게 세워지게 만들기 위해서 제 설교의 전체적인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과목을 토대신학이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한 책이 바로 터라는 책이에요 터라는 책을 제가 초급회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에게 보냈는데 이 터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라본 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였느냐 오해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라는 책에서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문제가 성경을 등한이 한 것에서 나온다 이단에서 정통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성경이 교회의 터라는 사실을 실제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났다 따라서 교회 안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대전제예요 대전제 여기서 출발이 돼야 돼요 어제 제가 새벽 1시까지 설교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 자료를 읽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1시까지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새벽 1시 반에 잘나고 주헌이 방에 몰래 들어가서 저는 이를 안고 누웠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설교를 주시는 거예요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이 설교가 쭉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다시 눈 비비고 일어나 그걸 치고 그렇게 잤어요 아무튼 터에 나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러면 이 지적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의 모든 문제가 성경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성경적인 걸 추구하지 않아서 나온다 그래서 성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교회 안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첫 걸음이다 1. 성경의 무엇인가를 가감하여 생겨나게 된 이단들 2. 교회를 황폐케 한 신신학과 해방신학 3. 기독교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만든 종교다원주의 4. 동성애를 받아들인 미국과 유럽 교회들의 배교와 탈선 5. 교리와 전통을 성경에 올려놓고 있는 많은 교회들 6. 역사 속의 성자들과 신비가들이 받은 개시에 대한 맹신 7. 우리가 사는 동시대에 일어난 입신이나 영적인 체험에 대한 맹신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믿었더라도 그거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는 등안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 안에서 교수들 안에서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교단도 마찬가지고 개교회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권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싱클레어 포커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의 관행대로 구약을 인용할 때 기록된 바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이는 신약에서 모든 항변을 잠재우는 문구이다 기록된 바,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기록된 바, 이것은 신약에서 모든 항변을 잠재우는 문구다 요즘은 교회들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일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말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끝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서로 논쟁화된 사람이 네 편, 네 편 없어 그냥 그걸로 끝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7배나 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7배나 더 그래야 됩니다 모든 교리와 실천의 영역에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증거를 들이대면 그것으로 모든 논쟁이 끝이 나야 돼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지가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연이어서 싱클레어 포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조되어야 할 점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그러한 호소는 올바로 해석된 성경에 대한 호소라는 것이다 예수님과 사탄의 광야대결이 강조해 주듯이 잘못 해석된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것은 자유진영에 주로 해당되는 지적이에요 그 다음에 밝음을 읽어드린 것은 보수지의 진영에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교회들 안에서조차 성경보다 개교단의 교리를 높여요 그 교리가 잘못된 거고 성경적으로 이것이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교리 얘기만 해요 또는 계속 전통 얘기만 해요 무엇이 진짜 성경적인 것인가? 무엇이 진짜 성경적인 진리인가? 여기에 관심조차도 없어 보여요 너무 교리적이고 전통적이에요 이런 일들이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이 뭐냐 그러면 정경의 결정 문제입니다 정경의 결정 문제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정경의 결정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정경의 성경을 계속 우리가 정경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배우고 이 일을 하기 전에 이 정경의 결정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든 성경이 정말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이거를 충분하게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설교가 필요하다 또 그런 책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제가 오래전부터 커다란 부담감을 느꼈어요 이 일을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냥 은혜스러운 설교만 계속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뭐 십계명이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셨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야 재료들이 듣고 직접 기록했으니까 사법검서에 예수님 말씀 정상이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경의 결정은 교회협의회에서 초대교회에부터 내려온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정 부분을 선택해서 이건 성경이고 이건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66권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결정을 그 목회자들의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사람일 뿐인데 그 신학자들의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성경의 권위가 실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를 납작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증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타교단 목사님이 질문을 제기했어요 타교단 목사님 참석했다가 제가 질문을 했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은 위경과 외경이 있습니다 위경이 있고 외경이 있어요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인정하지 않는 거짓된 책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일정하지 않는 책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가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합의에 도달한 책이 바로 여러분 정경이에요 위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정경이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은 위경이 있어요 또 많은 외경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건 위경이다, 이건 외경이다, 외경이다, 이건 정경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쳐서 논의를 걸치고 또 결정적으로 교회 협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건 위경이다, 이건 외경이다, 이건 정경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66권이 이렇게 확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66권을 교회에게서 정경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런 사람의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딱 던진 거예요 그게 오늘 휴가가 있는 허장 목사였어요 그때는 감리교 목사였는데 그때는 감리교 목사였는데 웬 작고 똘똘해 보이는 사람이 손을 들더니 자기는 감리교 목사라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나도 궁금하게 여기는 건데 나도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까? 의문시 여겼던 것인데 갑자기 그 질문을 던지는 바람에 내가 궁금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갑자기 대답을 해야 됐어요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답을 하다 보니까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아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할 말을 주신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대답을 하다 보니까 답을 어느 정도 알겠는 거예요 대답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점이 돼가지고 이 주제에 대한 자료들을 열심히 수집하고 또 연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일에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이런 주제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과외 본 일이 없을 터이고 다른 목회자나 신자들이나 이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데 왜 목사님은 저런 일에 관심을 가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은 이 문제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성경 66권이 정경임을 확신하고 그 위에 굳게 서야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잘못된 이론에 속아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극적인 예를 들어보면 카톨릭이 왜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었을까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높였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흠이 많은 한 인간에 불과한 교황을 그 교황을 하나님의 거룩은 말씀 성경보다도 높여버렸어요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높아요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교황 하나가 잘못 판단하면 카톨릭 교회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골창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카톨릭 교회입니다 또 거해가 기독교 국가들이었던 유럽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붕괴가 되었을까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때문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이성을 존중히 여기면서 성경의 개신을 판단하고 거부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앙이 유럽에서 발응하고 여러분 유럽에서 번창했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슬람에서 사들여가지고 이슬람교가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려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한국 교회도 위험하다 한국 교회도 부산 WCC 총회전에 일어난 일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자꾸 소홀히 하는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산 WCC 총회가 열리기 전에 갑자기 공동선언문이라는 것이 인터넷에 뜨고 막 신문에 기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1.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첫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음을 천명합니다 둘째 우리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해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행위임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초혼자와 같은 비성경적인 종교 혼합주의의 예배 형태와 함께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2. 우리는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년회 등 복음에 반하는 모든 사상을 반대합니다 3. 우리는 개종전도 금지주의에 반대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대와 지역과 나라와 종교를 막론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천명합니다 4.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특별개시로 무호하며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표준임을 천명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모든 보수교단은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개최하는 2013년 WCC 부산대회를 이해하며 이 대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14년 세계보금주의연맹인 WEE 총회 역시 성공적인 대회가 상호협력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여기 네 가지 원칙을 말했어요 종교다원지를 배격한다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연에 반대한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 개종전도금지주의 전도를 하면 안 된다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안 된다 이게 이단이지 이거 안 된다 우리는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특별개시로 무호하고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된다 여기 뭐 문제 있어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부정한다면 분명히 그는 이단입니다 그거 누구든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부인한다면 그건 뭐 이단심이 버릴 것도 없어 그건 명백한 이단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12일이 지난 후에 1월 25일 날 서울 연지동 기독교 회관에서 NCCK 김근상 회장이 NCCK 회장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총무가 사인을 했지만 한기청과의 공동선언문은 NCCK와 무관한 것이며 이를 수용할 수가 없다 이걸 네 가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거죠 이 네 가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근상 회장이 이렇게 강조했어요 지난 13일 명성교회에서 열린 WCC 제10차 총회 성공을 위한 전진대회 직전에 공표된 선언문은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사만 목사와 집행위원장이며 교회협 총무 김용주 목사의 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CC나 NCCK의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없다 우리가 지향하는 정신인 오이쿠멘의 에큐멘니컬이라는 연합일치의 정신은 어느 형태의 교회에게도 문을 활짝 열자는 것이고 그러한 연합과 일치를 위한 행동이 어느 경우에라도 경계심을 가지거나 적계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제한적 조치도 포함돼서는 안 되며 따라서 이번 113 선언문의 형식과 제한적 조치들은 에큐멘니컬 정신에 따르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 본의 아니게 이 선언문에 담긴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깊이 상처를 입은 여러 사람들과 단체 특히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에게 마음을 담아 사과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함께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슨 구원사역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다 부정하고 무슨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걸 부정하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이걸 부정하고 무슨 구원사역을 함께 펼쳐나갔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위의 공동선언문 중에 어떤 것이 동의하지 못할 만한 내용 또 어떤 것이 적절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위의 네 가지는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진리들이고 다시 말하지만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부인한다면 그는 명백한 이단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먼저 성공에 대해 신학교 교수 일동은 보도자리를 통해서 에큐메니컬 신학과 전통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 사태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 그러면서 공동선언문을 폐기하라 그렇게 주장했어요 아울러 책임자들의 사태도 촉구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교수 일동은 에큐메니컬 운동이 추구해온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기독교 근본주의, 물신숭배주의, 교회성장주의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전도를 교회성장주의로 보고 있어요 공동선언문은 이웃, 종교 및 다른 이념을 가진 이들과의 대화와 공존을 거부했다 현대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소수자들의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동성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정의, 평화, 생명의 길을 본질에서 왜곡했다 여기서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들먹거립니까? 여러분 이어서 교수 일동은 에큐메니컬 신학과 전통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113 공동선언문 즉시 폐기, WCC 상미위원장 김사만 목사와 김영주 총무 즉각 사퇴 제10차 WCC 총회 준비위원회를 전면 재조직하라 그렇게 직구했어요 또한 여러분 에큐메니컬 기독 여성들도 공동선언문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어요 얘들은 공동선언문의 네 가지 조항은 아까 네 가지 말씀드렸죠? 네 가지 조항은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진영뿐만이 아니라 에큐메니컬 기독 여성들이 간직해온 신학적 양심과 신앙고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신앙고백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은 그들이면서 적반하장으로 여기 도대체 왜 기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들이 왜 기독교 여성입니까? 그들이 무슨 기독 여성입니까? 불신 여성들이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들이 정말 기독교인일까요?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을 뿐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실제로 불신자들이다 이들은 실제로 이단자들이다 그렇게 여러분 정상적인 목사와 정상적인 신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19세기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인 찰스 하지 교수는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사람들은 진리를 이곳저곳에서 찾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이성과 지각 사람들의 지혜와 가르침 및 인류의 역사에서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 외의 곳에서 찾는 이들은 모두 의문과 어둠 그리고 오류에 빠질 것이며 틀림없이 그렇게 되고야 만다 우리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경고가 현실로 돼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진리를 찾지 않고 이성과 학문에 치중함으로써 이성과 학문에 치중함으로써 결국은 의문과 어둠 그리고 오류에 빠지는 미혹이 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설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가급적이면 쉽게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쉽게 설교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예술교를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의 첫 번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결정처럼 보이는 정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 사람의 결정처럼 보이는 정경을 믿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만 오늘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자꾸 정경 정경 그러는데 정경이 무엇인가? 이 정경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이라는 말은 시라버로 카논이에요 잣대, 자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시브리어로는 카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청량하는 잣대, 에스겔스에 나오는데 청량하는 잣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성경적 사용에 앞서서 이 단어는 문자적인 척도인 장대나 자라는 의미보다는 기준, 규정을 뜻했습니다 기준이나 규정을 뜻했어요 그러다가 도덕적인 영역으로 확대가 되어서 사람이 진리나 어떤 행동의 실제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논리적인 기준 그게 진리죠 그게 진리구 교리죠 그런 기준, 그걸 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정경이라는 단어를 믿음의 척도 믿음의 척도, 표준적인 기록, 표준적인 기록이라는 것은 권위를 가진 성경을 뜻하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나 권위를 가진 성경 그런 의미로 정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정경의 뜻은 간단합니다 정경은 구약과 신약을 포함해서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책들 그것이 여러분 정경입니다 정경, 정경, 즉 성경이죠 정경, 즉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왜 정경,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이냐?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정경, 즉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른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 이유를 바울이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이게 성경인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성경이고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영감 성경은 영감된 것이다 영감으로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 즉 영감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원어에 의하면 감동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 숨을 불어넣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에 대한 외인 구르데미의 설명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구역의 모든 글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강조한다 그 모든 것이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는 것으로 되었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특별한 책이고 기록이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추가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루아우, 호흡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호흡은 영, 바람 여러분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지심으로 기록되었다 이게 결국 말하는 게 뭐냐?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 분명한 게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우서 1장 20절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뭘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다름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의미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어떤 지식적인 촉발로 어떤 문서들을 단순히 참고함으로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나눔으로 그걸 집대성해서 그래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출처가 달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권위를 갖고 있는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정경, 즉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인 이유는 성경이 완전하기 때문이다 사모해라 22장 31절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10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10편 19편 7절 여와의 울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아세요? 성 프랜시스, 성 비오, 인도의 성자 썬다싱 그들의 삶과 간증을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분들입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가르침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아십니까? 많은 오류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또 세계적인 많은 신학자들 우리가 존경하는 김세윤 교수님이나 비로드에서, 더글라스 문화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책들조차도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아십니까?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경을 아니까 원어를 알아야만 성경을 아는 건 아니니까 신학을 알아야만 성경을 아는 건 아니니까 성경이 더 확실한 기준이니까 그걸 정직하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나서 문맥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그분들의 가르침들도 대단히 훌륭하지만 어떤 부분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케네스의 긴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도 그분의 책이 얼마나 은혜스러워도 그분의 책도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불완전한 것들이 있어요 명백히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부분부분이 있어요 누구도 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나는 안 그런 거야 나도 마찬가지지 내 설교에도 잘못된 게 있어요 내 책에도 잘못된 게 있어요 불완전한 게 있어요 나중에 또 깨닫고 고치고 깨닫고 고치고 아마 평생 그럴 거예요 누구도 평생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평생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완전해질 수가 없다 근데 성경은 완전하다 우리가 누구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갈 존재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상대가 누구든 암만큼 교회의 목사든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든 또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든 얼마나 은사와 역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나든 100%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완벽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완전한 진리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침반으로, 이정표로, 표준으로 완전한 진리인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것을 10편 기자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편 12편 6절 여호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과 같도다 여호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과 같도다 은을 놓고, 은을 도가니에 놓고 일곱 번이나 달려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한 번만 달려내도 되는데 은을 도가니에 놓고 일곱 번을 불을 지펴서 달려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고 순수한 음만 남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에서 사람의 승강, 이단사설, 잘못된 기시, 잘못된 이론, 잘못된 성경에서 이거는 완전히 제거된 거예요 일곱 번 달려난 은과 같이 완전히 제거되고 순수한 진리들만 남아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 66권인 것이에요 성경에는 불순물이 전혀 없어요 비진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약의 아들 아굴은 자만에서 자만 30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다 순전하다 10편, 119편, 16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1.1일 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변계되지도 않고 폐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언하신 대로 1.1일 또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성경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대부분은 진리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모든 말씀의 강력은 진리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유한계시로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사에서 사도바울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썼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회비에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가 없다 거짓말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이 없어요 성경에는 다 참이에요 성경에는 다 진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거짓이 없어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성경은 다 진리고 성경은 다 참이에요 성경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줘버리면 카톨릭처럼 유럽교회처럼 또 한국의 적지 않은 교회들처럼 여러분 이리 이들리고 절이 이들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 WCC 그것처럼 여러분 그런 지장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말하면서도 완전히 마귀의 자식 지옥의 자식이 돼 있고 자신만 지옥할 뿐만 아니라 소경의 소경인다면 둘 다 그렁땅에 빠진다고 수많은 순실한 영혼들을 함께 지옥으로 데려가는 마귀의 종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여기서부터 틈이 생긴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 것이 생활적으로 중요화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성경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정경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 특히 신약 27권은 언제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조 367년 조 367년에 쓰여진 아타나시우스의 부활절 서신이 있어요 이 부활절 서신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신약 27권을 전부 나열을 했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교회의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최초의 결정이었어요 라틴 교회는 AD 382년에 로마에서 모인 회의에서 신약 27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것들만이 신약의 정경이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AD 393년 시포의 회의와 AD 397년 칼타고 회의에서도 AD 382년 로마 회의에서 결정한 것 구약 성경과 신약 27권 이것만이 정경이다 이 결정을 다시 인준을 했어요 4세기 말에 이르러서 같은 결정이 계속 여기저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로부터 구약과 신약 27권이 조의의 정경으로 고정이 되었고 공식적으로 정경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인정을 받아서 정경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표진이 되는 정경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분별하고 속과내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게 300년이 걸렸어요 300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의문이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결정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 결정이 정확하고 바른 것이었을까? 10개명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것이라면 의문이 있을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정경 66권은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했고 더구나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이 서로 달라요 그렇죠? 카톨릭은 66권이 아니에요 더 많아 그래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정경으로 인정한 성경이 달라요 그래서 더욱 혹시 정경으로 잘못 채택이 된 책이 있거나 혹은 정경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제외된 책은 없나?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직접 선택했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불안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그걸 표준으로 삼고 우리가 그 말씀에 기대어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경 결정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는 그런 설교가 필요하고 또 그거를 성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많은 학자들의 도움을 받고 책들을 참고하면서 여러분 그 작업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 첫 번째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답은 따라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량신학교 강의 중에 타교단 목사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정경성의 경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열두사오도와 바울 등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구약의 정경이 잘못되어 있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약정경도 여러 종교의 일을 통해 정해진 것이지만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정경으로 결정된 책 중 어떤 책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참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매 시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수없이 게시하신 성령님께서 왜 그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의 터가 되는 정경의 확정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방관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를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께서 우리들 각 사람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성교사에 그렸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지라 또 환상을 보고 아 마게도내로 가서 성교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개개인을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를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교회 전체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정경의 결정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지 않겠는가? 그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우리에 관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견을 준비하면서 여러 학자들이 저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같은 주장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권영경 교수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은 이 역사적 과정에 정정을 정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고백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또 듀 토이시라는 학자는 하나님의 섭리로 정경이 형성되고 편찬되었다 뭐로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정경을 연구할 때 정경 형성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스톤하우스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성경의 개념 속에는 지존하시며 자정하신 창조주요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 성경 형성 과정에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에 섭려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또 외인구로 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성경의 정경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심 그리시도의 생애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사도들의 사역과 저술 가운데서 역사하셨듯이 교회 시대에 사는 모든 그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성경의 책들을 모아 보존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정경의 정확성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정경의 책들 중에 정경에 속하지 말았어야 하는 책이 있는가? 대답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도록 그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셨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확신에 근거를 둔다 그렇다면 성경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에도 빠진 책들은 있는가? 대답은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그를 온전히 의지하고 섬기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하나도 빠지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고 납득이 되는 얘기죠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을 한 분은 우리나라의 박형룡 박사예요 합동의 박형룡 박사님인데 먼저 박형룡 박사님은 다음과 같은 공감이 가는 노결적인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왜 27권만이 정경이고 다른 책은 정경이 될 수가 없는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자료가 발견되어서 정경으로 고려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정경이 포함된 성경이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현 성경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될 책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진지하면서도 까다로운 질문들이다 정경을 결정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유호한 사람들인데 비록 그들이 진지함을 가지고 결정했을지라도 그들의 뒤를 따르는 것이 잘한 것임을 우리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굉장히 여러분 허심탄회하고 노을적인 속 시원해지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한 다음에 박형룡 박사님은 레온 모리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도 혹은 어떤 기독교 그룹도 이미 수납된 목록에 어떤 책을 첨가하거나 그 목록에서부터 어떤 책을 삭제시키는 권위를 행사한 적이 없다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인도하셨다는 사상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책들이 바로 이런 책들이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자는 바로 그 성경이다 그 바로 그 표준이고 기준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살아계셔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박형룡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정경의 행성 과정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오 역사를 주관하셔서 정경이 정경되게 하심으로 정경의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셨다 어떻게 해요?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우리는 정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료의 수집 즉 정경을 이용해서 자신이 정경임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정경이라는 게 아니라 자료의 수집 가운데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려하시고 역사하심으로써 이것이 정경인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경에서 최고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다 사실상 66권의 정황 무호하고 상호일치하는 책들이 수세기에 걸쳐 여러 저자들의 행위에 저작되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성취인 것이다 저자들이 서로 의논하고 기록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 과정을 주도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또한 66권의 성경이 하나의 책으로 모아진 과정도 어쩐 위적인 심의난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오 순리적인 진전에 의해 모아진 것이다 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셨지만 66권을 정경으로 모아주셨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신약정경 27권이 정경으로 결정되어진 그 발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는 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겠는데 박경영 박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내가 정경에 포함되어야 될 책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포함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가 반대로 이미 정경에 포함된 책들 중에 들어가서는 안 될 책이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궁극적인 분석을 해볼 때 이런 질문은 추상적인 역사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한 질문이 아니다 성경 속에 들어갈 책이나 또 현 성경에서 빼야 할 책이 혹 있을 수 있다는 기대 가운데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이해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영감된 자료들을 역사적 과정에 펼쳐놓으신다 다음 통일된 정경으로 모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쓰시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이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자료들을 주신 목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태도이다 그런 개념은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개별의 책에 저자이시긴 하지만 요한교회가 수집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약의 신적 저작권을 가진 신약은 신적 저작권을 가진 인간의 명문 선집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이 성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저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들에게 특별 게시를 주심으로써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책이 아무렇게나 되도록 불완전한 인간들이나 목사들이나 종교 행위에서 그런 책들이 빠지기도 하고 또는 영감된 책이 아닌 것이 더해지도록 더해지게 되도록 그렇게 방치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성경 66권이 정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안심하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연히 시간이 흘러서 진화했다고 진화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모두를 정경으로 바라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경으로 바라드리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들을 듣고 성경을 또 해석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고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의 입각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 300년에 걸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교회의 협의에서 300년에 걸쳐서 구약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이 정경이라는 것이 결국 결정이 되었는데 그들의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거는 정당한 의문이고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경을 기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시다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마지막이시다 믿습니까? 모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300년 동안 논쟁이 되어왔고 또 교회 협의에서 결정된 정경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절대적인 진리를 담은 절대적인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의 첫 번째 답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답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구약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신약에 대해서 왜 구약 39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경인가 또 왜 신약 27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경인가 또 다른 더 결정적인 증거와 설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왜 그러면 앞으로는 성경이 더 기록될 수가 없는가 왜 66권으로 성경이 끝이 나는가 왜 새로운 성경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 안에 답이 없는 것 같아도 성경을 주의깊게 읽고 연구해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분명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것은 또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고 이 시대의 목회라들과 또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책으로 출판해서 또 이 책들이 팔려나감으로써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설교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회 안에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가 뭐냐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이 이성을 중요히 여기고 자꾸 성경까지도 이성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유명한 신학자들도 바울을 다루는 걸 보면 너무 경고망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무슨 신학자인 자신과 같은가? 자신과 같은 수준인가? 너무 경고망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인류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절대적인 권위 신적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떤 교수든 어떤 신학자든 어떤 목사든 어떤 성인들이든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영적 체험을 했든 우리는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올바른 진리를 알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안전이 답보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비로소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것이고 카톨릭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유럽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개혁될 수 있는 것이고 목회자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열쇠요 키인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urun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